제가 저마다의 코스를 정해 부분적으로 동참하게 되는데요. 상월결사 인도술래 원만 회양을 응원하는 외호대중의 여정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인도 사르나트에서 전경윤 기자입니다. 모든 동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첫 설법에 나섰던 인도 사르나트 녹야원에 전국의 사찰과 단차에서 온 스님과 제가벌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열린 상월결사 인도술래 입재식에는 108명의 공식 술래단은 물론 인도 네팔 술래 동참을 신청한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도 함께했습니다. 해남 대응사회주 보선스님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스님,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등 종단의 원로와 중진스님, 서울 봉운사 등 각 사찰 신도들이 대장정에 나선 술래단의 첫걸음에 힘을 보탰습니다. 해주 자성 컨셉을 이루어난 술래자 여러분들께 건강과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상월결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 무사히 건강에 잘 다녀오도록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스님 등을 지도법사로 250여 명의 인도 네팔 술래단을 모집해 술래단 본진의 술래 여정을 외워하며 릴레이 동참에 나섰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인도 술래 입제식에 참석해 술래단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인도 술래에는 각 사찰과 단체에서 온 2천여 명에 이르는 사부대중들이 술래 일정에 부분적으로 함께할 예정이어서 술래단의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비록 전체 술래에 함께하진 않지만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평화, 생명존중의 발원은 108명의 술래단이 세운 원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래단을 응원하기 위해 인도를 찾은 외워 대중들은 부처님의 첫 제자인 다섯비구가 부처님을 처음 맞이한 곳인 영불탑 등을 둘러보며 신심을 다졌습니다. 인도 술래를 응원하기 위해 부처님 성지를 찾은 불자들은 술래 14일째인 오는 22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술래단과 함께 부처님 성도지 기도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정시는 지난 2019년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2020년 국난극복잡이술래, 2021년 삼보사찰천리술래, 지난해 평화방생술래에 이어 부처님처럼 직접 도보로 길을 걷는 인도술래까지 이어졌습니다. 함께 동성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항상 같이 걷고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모든 술래단 선생님들과 제과자 신도군 모두들이 무사히 한국에 돌아올 수 끝까지 건강하고 마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도보술래에 함께하는 동참대중들의 뜨거운 응원열기 속에 부처님의 성지 인도와 네팔에 한국불류의 중흥과 대한민국의 화합, 온 세상의 평화를 염원하는 소중한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르나트에서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